자, 마이크 켜져 있어요. 켜져 있어요. 개뚱이다! 출발! 해주시고요. 자, 우리 잠시 뒤에 게스트는 우리 재경혜 박상원님, 김윤권님, 그리고 서호윤 조장선생님, 그리고 박세범 조합장님 오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르라 나를 위해 한번만 노래를 해주려 나나나나나나 저라리 가슴 안고 오늘밤도 거룩해 나 다 믿는다 자, 형님, 이제 준비하세요. 반응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꿈은 다 기워도 친구가 없네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 뿐인 건 나는 길동벌레 어쩜 좋네 손을 잡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라 너를 위해 한번만 손을 잡아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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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사람 참가하신 분들은 시상식대에 참가상 있습니다. 절대 가시면 안 돼요.